첫 번째도 이먹고의 방향을 찾은 거고 놀랍게 맨 마지막에도 첫 번째가 해결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해결이 아니야 불교적으로 큰일 날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이 시간대에 알림 안 가게 켭니다 마지막에도 맨 첫 번째 그 순간처럼 다시금 이먹고 다시 다시 한번 이먹고 그건 뭐냐 방향을 그때가 젊은 시절이에요 아직도 30대에요 그때 찾았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도 정신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럼 한번 더 봅시다